오늘은 저희 게임을 해볼 거예요. 일단 가사는 이거예요. 안녕 글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이 리듬이 중요해요. 알죠? 리듬? 신코페이전 안녕 글레오파트라 여기 트라. 그래서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저음에서 고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음을 안 하는 사람이 탈락. 탈락. 간단하네. 간단하네. 네. 순서는 어디서부터 하죠? 나부터 하면 안 될 거 같아. 나이순. 헐 나이순 어때요? 그럼 나부터 하자. 그러면은. 오케이 막내부터. 자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한음씩 가야 돼요. 아니 내가 시작하고 싶은 음 아무거나 해도 되나?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너가 잘 선택해야 돼. 내가 또 팀의 고음 담당으로서. 시작. 안녕 글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글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글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빨라지고 있어. 안녕 글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글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안녕 글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칩.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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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탈락. 나가세요 나가세요. 탈락 나가세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돼. 안돼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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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